전주국제영화제 이루씨,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음... 우리가 홍보대사로 뽑혀서? 네, 그것도 올해 전주국제영화제가 특별해진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보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아주 스마트해졌다고 합니다 스마트해졌다고 하면 영화제가 똑똑해졌다는 건가요? 네, 바로 영화제를 똑똑하게, 그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바로 영화제에 오실 때 스마트폰을 챙겨오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챙겨오시면 영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꼭 잊지 마세요 아, 전주에서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주의 맛집들을 스마트폰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세한 건 다음에서 준비한 전주국제영화제 스페셜 페이지를 만나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해진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10위의 전주국제영화제, 다음에서 검색해보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저희도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 전주에서 만나요! 안녕!